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채권 양수인과 기판약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0년 9월 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다 1074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오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태기종합건설이라는 데가 상고를 했고요. 피고는 채무자였습니다. 결국 상고 기각된 사건인데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이 태길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원고가 다른 회사입니다. 원고는 태길종합건설이고 태길개발은 별도 회사인데 이 태길개발이라는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조성을 했는데 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졌죠. 그런데 그 사건에서 원고는 태길개발의 선행소건 이 아까 폐소한 소건 이 소송 변론 종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앞에 말하면 태길개발의 소송이 폐소하기 전에 그 전에 그 투자금 채권을 양수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양수 받은 채권 양수인으로서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 승낙은 선행소송 변론 종결 이후에 피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채권 양도를 하게 되면 채권 양도를 하면 채무자는 채권 양도 되는 걸 모르잖아요. 따라서 대학 요건을 받으려면 채권 양도 사실을 통제하거나 혹은 채무자가 어? 채권 양도 됐구나. 오케이 알았어 라고 말하는 승낙을 하게 되면 채권 양도가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 양도는 선행소송 전에 이루어졌는데 승낙 그러니까 통지나 승낙은 선행소송 후에 받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원고가 나 채권 양수인이니까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제 결국은 이 소송은 원고가 택일 개발의 소송에서 졌는데 그거와 나는 상관없이 이 채권에 대해서 다시 주장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는 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라고 해서 판결의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효력 이걸 주관적 범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채권 양수가 선행 판결에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 선행소송의 결과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 양수가 선행 판결의 후에 이루어졌다면 선행소송의 결과에 구속이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채권 양수인이 확정 판결의 효력을 받는 여부는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즉 통지나 승낙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사건에서 통지와 승낙은 선행소송 후에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행소송, 패소한 소송의 효력을 받는다. 따라서 채권 양수인은 선행소송 패소했기 때문에 다른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 거죠. 물론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다른 주장도 합니다. 뭐냐면 야, 전 소송 후에 너가 채권 양도 어, 알았어 라고 말했잖아. 그 말은 너 이 채권 있다라는 거 인정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단순 양도 승낙은 채무의 승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너 또 채권 채무가 있기 때문에 너 오케이 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 오케이는 채권 넘겨줬어? 알았어,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 채권 있다라고 인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는 태계개발의 선행소송 후에 채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채권 그 선행소송인 소송 결과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이 사건은 기각되는 거죠. 결국은 이 사건은 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기판적을 회피하는 수단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소한 측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선행소송이 패소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패소와 소송하고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채권 양수입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1심에서 지고 나서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한 상태에서 항소심 도중에 채권 양도를 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수요력이 무력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항소심 후에 이제 뭐 됐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어쨌든 채권 양수인을 기준으로 대항종을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행소송을 피하려고 한다면 선행소송 전에 채권 양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채권 양도를 하고 나서 통지 승낙을 받은 때가 기준이다. 그거를 하나 알아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기껏해서 이겼는데 이 사람이 다른 소송을 또 하는 거죠. 채권 양도했다고 그때 이 판결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채권 양도를 해도 채권 양도에 통지 승낙이 있는 때가 기준이기 때문에 어 이거 전 판결 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니네끼리 합의해봐야 소용없어. 나한테 알려준 때가 전 판결 후에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전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건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소송 중간에 채권 양도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법원에다가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저는 이겨도 나중에 무력화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채권 양도와 관련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이 판결은 꼭 기억해 두셔가지고 실무에서는 이런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판결의 효력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기 때문에 이 판결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